시서스 다이어트 또 한 번 속을 준비 되셨나요? 사실 이런 다이어트 제품들은 한 번씩 속아 볼 필요도 있긴 합니다. 효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담입니다. 요즘 시서스 다이어트 많이 들어보셨죠? 의사분들이 출연하는 건강기능 프로그램에서 시서스를 먼저 다루고요. 그 다음 홈쇼핑에 런칭되어 매진이 됩니다. 시서스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고 약속이라 단듯이 뉴스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또다시 방송에서 시서스를 다루고 또다시 홈쇼핑에서 매진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방식 불법적인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사실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요즘은 건강 관련 다큐멘터리까지 이런 제작 협찬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참 대단하죠? 시서스 다이어트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1부에서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시서스 다이어트의 진실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요. 2부에서는 시서스 제품을 고르는 법과 섭취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시작합니다. 특정 채널들에서 다이어트 제품들은 연구 근거가 부족하니 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물론 의학이나 약학의 관점에서 보면 근거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다이어트 제품들이 근거가 아예 없이 연구되거나 개발되지는 않습니다.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기 때문에 드시는 분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효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고요.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원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시서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방송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너무 좋게만 보이시죠? 지금부터 말씀드린 3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보다 이성적으로 시서스 다이어트에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시서스 다이어트의 진실 첫 번째, 너무 낮은 지표 성분의 함량 시서스 추출물에는 퀘르세틴, 아이소람네틴이라는 지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아이소람네틴은 이소람네틴이라고도 하죠. 이 두 가지 성분들이 직접적으로 지방 흡수를 억제하고 뚱보균을 제어한다는 등 매우 과장된 내용들이 건강예능 프로에서 의사분들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데요. 그러기엔 퀘르세틴과 아이소람네틴 함량이 낮아도 너무 낮습니다. 시서스 다이어트 제품 하루 섭취량 소개는요. 퀘르세틴이 3.6mg, 아이소람네틴은 0.11mg밖에 들어있지 않거든요. 아이소람네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크릴오일 2편에서 대부분의 크릴오일 제품 1,000mg 한 캡슐에 0.3mg의 아스타잔틴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너무 적어서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소람네틴 하루 0.11mg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이소람네틴은 플라보노에 대한 종류인데 하루 0.11mg 먹어서 특정 효과가 나타난다면 노벨상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소람네틴이 그렇게 좋다면 개별 성분 위주의 건강식품이 발달한 미국 시장에서 아이소람네틴 제품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시서스 추출물 속에 들어있는 아이소람네틴 좀 이상합니다. 다음은 퀘르세틴입니다. 퀘르세틴은 항산화물질인데요. 다이어트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요. 아 뭐 다이어트에 직접적 효과가 있다고 쳐보죠. 그런데요 해외에서 판매되는 퀘르세틴 제품들을 보면 대부분 하루 500mg의 퀘르세틴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시서스 다이어트 하루 퀘르세틴 제공량은요 3.6mg이에요. 보통 해외 제품들의 함량이 우리나라보다 높긴 한데 하루 500mg과 하루 3.6mg은 차이가 나도 너무나죠. 500mg을 먹어도 될까 말까 할 것 같은데 3.6mg은 정말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소람네틴과 마찬가지로 퀘르세틴도 기능성을 발휘하기에는 함량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시서스 추출물의 지표 성분인 퀘르세틴과 아이소람네틴은 기능성분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한다고 보고요. 결국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그리고 SNS에서 시서스를 다루면서 이야기하는 퀘르세틴과 아이소람네틴의 혹해서 시서스 다이어트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시서스 다이어트 진실 두 번째 평균 연령 43세 평균 체중 93kg 시서스의 인체조경 시험 결과를 하면서 보여주는 지표들 4주 동안 체중이 4.3kg가 빠지고 8주 동안에는 체중이 7.4kg 빠지고 허리 둘레가 8.6cm 엉덩이 둘레가 9.1cm 줄었다는 표현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와 이것도 노벨상 받아도 되겠네요. 중요한 건 몇 킬로가 빠지고 몇 센치가 줄어든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진행했느냐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조금만 살펴보시면 평균 연령 43세 평균 체중 93kg인 카메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번에 찾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이어트 성분들 중에 이상하게 카메른에서 실험한 것들이 꽤 있는데요. 이 카메른 이야기는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평균 체중이 93kg인 사람들이 8주간 시서스 추출물을 섭취하고 7.4kg가 빠졌는데요. 이게 막 대단한 수치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빠지긴 했지만 93kg인 점을 고려했을 때 많이 빠진 건 아니죠. 어떤 분들은 단순 비례식으로 난 체중이 60kg니까 8주간 먹으면 4.7kg가 빠지겠네? 나쁘지 않은데? 하실 텐데요. 자 체중이 93kg인 사람과 60kg인 사람 중 누가 더 살을 빼기 쉬울까요? 동일한 조건이라면 당연히 93kg인 사람이 더 쉽지 않을까요? 시서스의 임상실험은 평균 연령 43세 평균 체중 93kg의 카메룬 사람들로 진행되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방송에서 말하는 감량 수치들에 너무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시서스의 진실 세 번째 시서스는 새로 등재된 다이어트 원료일 뿐 더 좋은 원료는 아니다. 건강예능 프로에서 시서스를 다루면서 해외에서 너무 유명한 다이어트 소재 지방을 무리튀는 장군, 다이어트 종결자, 지방흡입 푸드, 비만 호르몬 조절 뭐 이런 자극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마치 다이어트 성분 중 제일 좋은 것처럼 말하죠. 자 시서스는 국내에서 체지방 감소 기능성으로 등재된 수많은 원료 중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시약처에서 2018년 12월에 새롭게 인정한 다이어트 원료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요. 참고로 시서스는 해외에서 다이어트용보다는 관절과 뼈 건강 제품으로 판매가 됩니다. 해외에서 유명한 다이어트 소재도 아닌 것이죠. 자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시서스 다이어트의 진실 세 가지 어떠셨는지요? 제가 시서스 다이어트에 대해서 보다 이성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속는 셈치고 먹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2부 시서스 제품의 고르는 법과 섭취 방법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서스 1부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건기남이었습니다.